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alie. 10분간 야채 난다 고춧가루 앙쌈 geht 수박 고춧가루 노릇을 사용하고 물에 넣고 담으을ặc 사目에 담아! 계란을 잘 섞어 어떤데?? 계란을 넣어줍니다 찹쌀떡 팔 چ Balog Jojo 쌀기lane 쌀기름 팽이버섯 쌀기름 손이 흘러나올게요 도둑 물을 꽉 넣어줍니다 다진마늘 이제 다 수놓은 물을 닦아줍니다 버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침스틱은 총 8개입니다. 침스틱은 총 8개입니다. 공수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소금 끓기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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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마늘 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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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김치 페불닭 치킨 묶음 잘 섞어준다 만들기 양파 양파 설탕 핏쓱 쇼핑크 쇼핑크 랍떡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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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1번 씻기 오우 전투 조그맨 크림 소금 노야 조립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쓸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준비했어요. 1.95 버거,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버거, 맥넉에도 푸짐하게 깔았어요. 모짜라 치즈스틱, 감자튀김, 콜라, 스위트 칠리소스, 케이준 소스, 스위트 앤 샤워소스. 제가 만든 피클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팝! 맥락앤 먼저 먹어볼게요. 얍! 팝! 버그 먼저 먹어볼게요. 팝! 피클이 아삭아삭 씹혀요. 팝! 어색! 소스!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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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빛깔 달콤달콤하다 야채살려 어깨 다음은 매운 마늘 마늘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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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이번엔 베이컨 토마토 트럭스 버거 먹어볼게요. 베이컨 토마토 베이컨 베이컨 참치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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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